안녕! 와 정말 멋있게 이 사람이었어 엄청나게 기원팬! 컴온 업! 점프! 세디! 무지개! 세디! 세디! 와 여러분들 정말 시원하잖아요! 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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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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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막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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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의 멋진 생김새가 끝나고 다음으로 우리 노래 친구들의 아주 귀여운 노래와 춤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카운트 레일드가 졸업하느냐고 지금 에에에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 둘 중에 출발한 우리 페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페빈에게 안녕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래 한 번 더 준비하는 우리 몬트레이너 함께하는 프로그레 예를 들여 보내주고 있는 우리 페빈 아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저도 좀 부러운 자름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안녕 자 다음으로 민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김주영 트레이너 그리고 함께하는 프로그레 세디 미치게 와 여러분들 정말 시원하셨어요 우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속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윙! 정말 어떠한 멋지 모습을 보여주는 미무술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세월 우리 한마리의 선물을 치우는 아주 멋지게 써빈타! 아주 멋지게 오다가 우리 가윙 드레이너였습니다 앞으로의 반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점프!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세월 우리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연습하실 수 없겠죠? 아주 멋있게 점프! 멋지게 성공한 우리 가윙 드레이너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파윙 드레이너가 보러 나오고 있는 즉 목격적으로 우리 부르골 친구들의 멋진 기술 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점프! 점프입니다! 우리 배밑 친구를 시작으로 가장 멋진 우리 부르골 친구들이 아주 멋지게 시작으로 하는데요 준비된 우리 오프! 아주 멋지게 점프! 멋지게 성공한 우리 오프친구였습니다 출발! 렛츠기레에서 몰즙!! 한 번 더한 탑짐으로 여러분들이 반송과 행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하기 축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겠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